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론 마무리하고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방금까지 뭐 했냐면 우리말하고 우리말하고 만난 합성어와 우리말과 한자어가 만난 합성어가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 덧나거나 니은니은 덧나면 사잇소리에 포함시킨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한자어와 한자어로 된 건 어떡할 거냐 그 얘기에요.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작은 여기 발음이 먼저거든요. 우유병처럼 우유병처럼 된소리가 되는 친구도 있지만 유리잔처럼 뭐 되는 애들도 있어. 예사소리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유리잔이라고 해서 예사소리가 되는 애들은 된소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잇소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그냥 논외가 돼요. 아예 말할 필요도 없어. 된소리가 아니니까. 그치 그런데 이렇게 된소리가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치 된소리가 되는 것은 된소리가 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사잇소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는 적지 않는다. 사이시옷은 적지 않는다가 뭐가 되는 거야. 원칙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자어와 한자어인데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도 뭐 붙이지 않는다. 사이시옷 붙이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섯 개가 있죠. 그치 이건 다 외우시고 다니시죠. 그래서 뭐 착간, 택간, 곶간, 숫자, 횟수, 세빵. 월세할 때 그 세빵이에요. 그 여섯 개만 뭐한다. 사이시옷을 뭐한다. 붙인다가 되는 거죠. 요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사잇소리 사이시옷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춤법 문제로 항상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를 제외한. 그치? 한자어와 한자어인데 뭐 붙이면은 맞춤법상 틀리는 거야. 사이시옷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처럼 만약에 뭐 치과 안 되죠. 초점 되었는데 안 되는 거야. 기착간 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맞춤법 문제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한자어와 한자어는 사이시옷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가 원칙이고 착간, 태깐, 곶간, 숫자, 횟수, 세빵은 예외니까 뭐 하셔야 되고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다 정리해놨어요. 된소리가 돼서 사이시옷 정리들 다 모아놨죠. 그치? 여기서 팁 하나 드린다면 김칫국이거든요. 국 시리즈는 무조건 뭐 들어간다. 사이시옷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맞춤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만두국이라고 적혀있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는 거야. 만두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설마 우리 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간판 보고 메뉴판 보고 그치? 그거 맹신하진 않죠? 그치? 우리는 그걸 보고 틀렸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식당 갔더니 순댓국이라고 적혀있는 거야.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국 시리즈는 무조건 뭐 넣어줘야 돼? 무조건 사이시옷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맞춤법 문제예요. 맞춤법. 아셨죠? 그래서 국 시리즈는 다 맞춤법 넣어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신부감, 사위감은 또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이 신부감, 사위감은 사이시옷이 붙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합성어라는 얘기예요. 파생어가 아니야. 얘네들은 어디서 출제가 돼요? 역시 합성어계, 파생어계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월감, 소속감 이런 건 뭐가 되는 거고? 파생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격이나 아니면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합성어라는 얘기잖아. 파생어는 사이시옷이 안 붙잖아. 그치? 그래서 합성어라는 얘기가 조금 나중에 또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시계 안 차고 왔다. 서전하네. 6시 5분. 되셨어? 장맛비는 여러분 우리말 우리말일 것 같아. 우리말과 한자어 같아. 이건 내가 되게 많이 내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되게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매력적이야. 장마. 장맛비. 비가 많이 와. 길장? 되게 그럴듯하잖아. 그치? 오. 근데 우리말 우리말이야. 우리말 우리말. 그래서 우리말 우리말이라서 우리말 한자어가 아니에요. 행정직에서는 선직국도 나왔었어요. 선직국. 선직국도 왠지 이제 아빠가 소주 마시면서 먹을 것 같아서 약간 한자어 같은데 우리말과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이어서 사이시옷 들어간 애들이 되는 거야. 되셨죠?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기되는 거. 여기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알겠죠? 여기는 그래서 발음도 외우셔야 되고 표기도 역시 뭐 하셔야 돼?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자어라서 여러분 여기 한자어라서 된소리는 인정하지만 뭐하지 않는 거. 사이시옷 적지 않는 거. 그치? 횟집 가면은 100이면 100 써있더라. 그치? 광어 얼마, 우럭 얼마인데 제철 생선들은 뭐라고 써있어? 맨날 부사가. 시가라고 적혀있잖아. 그치? 한 번도 시가라고 적혀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마저 틀려. 틀리는 거지. 그치? 그 시기에 알맞은 가격을 받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한자어예요. 그래서 뭐야? 사이시옷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주 화병에 죽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이시옷 안 적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암기야. 어쩔 수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음도 중요하고, 발음이 중요하게 돼서 사이시옷이라는 걸 아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맞춤법까지 가는 거야. 알겠죠? 사이시옷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되셨지? 그게 사이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지는 않아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 프린트 다 받으셨죠? 다음 주까지 또 오실 분들은 풀어오시면 되고 오시지 않을 분들은 그냥 버리고 가셔도 되고 알겠죠? 나한테 뿌리지만 마. 찢어서 개새끼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뿌리지는 마시고 수업 괜찮았는데? 라고 하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겠죠? 저 별명이 댓글거지예요. 댓글 국어라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댓글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욕이라도 해. 알겠지? 무풀이 제일 나쁜 거야. 몇 번 얘기하지만 무풀이 제일 나쁜 거야. 알겠죠? 악풀보다 무풀이 더 슬퍼. 아무 관심이 없는 거잖아. 알겠죠? 악풀이든 선풀이든 꼭 알겠죠? 무슨 유튜브 하는 것 같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같은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겠죠? 댓글 거집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경음화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나는 현상이다. 맞지? 그래서 된소리되기라고 해도 되고 경음화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의 발음이 7개의 대표형으로 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가느다란? 물방울. 맞겠죠? 모음축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이중 모음이 되는 거. 물론 100%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맞아요. 자음축약은 여러분 그드부츠가 히윽과 축약돼서 된소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거센소리로 발음이 돼야겠죠. 크트프츠크니까. 끝이. 그래서 된소리가 아니라 거센소리로 발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이에요. 겹받침 알맞지 않은 거야. 겹받침 중에 하나만 발음하는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가 아니라고 했죠. 음 끝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탈락. 그렇죠.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다? 탈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음운의 축약현상은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뒤에 음운의 개수가 뭐한다? 줄어든다. 맞는 말이 되겠고. 국외음화는 D가 E를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지읒으로 바뀌는 거. 되셨죠? 이게 국외음화가 되는 거고. 끝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가느다란 물방울 하시면 돼요. 되셨어? 그 얘기고요. 정답 1번이고. 그러면 조금 고급증 쓸데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약간 유식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음표 봤을 때 이거잖아. 그렇죠? 디귿 다음에 디귿이 뭘로 변한 거야? 지읒으로 변하는 게 국외음화라고 했잖아. 그렇죠? 연구계음화라는 게 있어요. 연구계음화. 연구계음화는 뭐냐면 연구계가 경구계가 되는 거야. 이거는 방언에 되게 많이 나타나요. 방언에. 그러니까 방언에는 여러분 김치를 김치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짐치라고 해요. 짐치. 그렇죠? 그리고 빨리 나서 빨리 나서 길 어두워지기 전에 어른들 할 때 길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발음하지? 질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거거든요. 이거는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계음 기억이 경구계음 지읒이 되는 거는 방언에만 있는 거지 이거는 표준 발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이거는 없어요. 방언에만 있는 거야. 되셨지? 자, 2번에 정답은 1번이고요. 3번입니다. 옳은 거. 국어의 의문은 사람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라고 했는데 이러면 뭐요 이게? 완전 혼란인데.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게 바라만 하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을 만든 거예요. 그 표준 발음법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의문의 변동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틀려요. 자, 그리고 또 틀린 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덧나는 경우는 없다? 아니지. 없어지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덧나기도 하는 거야. 사람마다 바뀌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덧나기도 하는 거. 다 틀린 말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제발 좀. 예외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외 겁나 많아. 특히 어디에서?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에서. 알겠죠? 그건 따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외 많고요. 의문현상 중 탈락은 모음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죠. 모음 탈락도 있고 자음 탈락도 있어? 없어? 있어요. 정답은 4번인데 의문현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국어를 좀 더 정확하게 뭐 하기 위한 거야? 발음하기 위한 거. 그치?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표기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3번 정답 4번이고요. 자 이제 발음 가봅시다. 자 바깥 뭐 했어? 음 끝 들어갔다. 그쵸? 꽃 뭐 했어? 음 끝 들어갔다. 그쵸? 박 아까 말했지? 탈락이야? 교체야? 교체. 그래서 교체 잘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야. 일부러 나란히 둔 거야. 일부러. 여긴 교체죠? 여긴 다 뭐야? 탈락이지. 그치? 그래서 목, 안고, 넓다, 외골. 다 탈락 맞죠? 발음 다 맞아요. 할고, 알, 는인데 틀렸지. 그치? 못 탈락시키고, 히읗 탈락시켰어. 그랬을 때 니은 앞에 리을이 있으니까 뭐 돼야 돼? 유마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알른이 돼야 돼요. 오케이. 뭐 훌른, 달른 이런 얘기 다 친구들이에요. 리을, 히읗 겹받침에서. 오케이. 이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은 예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치? 넓죽하다, 넓둥굴다, 넓적하다, 땅을 모아다. 밥다는 다 뭐 살리는 거야? 비읍 살리는 애들이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 닭하고 이, 얘는 빈자리. 형식 형태소, 히술질 형태소 형식이잖아. 그럼 제가 가까운 놈 뭐 하면 돼? 보내면 됐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달기. 난 달기 좋아. 그치? 달기 좋아하면 안 돼요. 달기 좋아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달기입니다, 달기.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젊다. 그치? 역시 리을 탈락시킨 거고. 읍다는 못 탈락시킨 거 당연히. 리을 탈락시키고 피읍 대신에 뭐 넣고. 음 끝 들어가서 비읍.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탈락과 교체가 두 번 일어났네. 맞죠? 그 다음에 망코어는 뭐 된 거고? 축약. 그쵸? 축약이 된 거고. 말 깨. 되게 잘한 거지? 뒤에 뭐 왔으니까? 기역 왔으니까 뭘로 발음해야 돼? 리을. 그쵸? 그리고 된 소리 리을 받침 뒤니까. 말 깨. 달타. 역시 뭐 된 거야? 축약. 그쵸? 달타 축약 된 거고. 여기. 리을 기억인데 기역 왔잖아. 그럼 기억 살려야 돼? 리을 살려야 돼? 리을 살려야죠. 그래서 얻거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얼거나 얼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얼거나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밥다. 잘했지? 발 따면 안 돼요. 예외에 밥다가 되는 거고. 팟알 할 때 알. 실질 형태조잖아. 그러니까 파탈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음 바꿔줘야 되니까. 디귿 바꿔서 넘겨서 뭐가 된 거야? 파달이 된 거야. 하지만 으로 할 때는 뭐야? 형식 형태조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연음. 그래서 뭘로 발음해? 파트로. 그래서 나란히 둔 거야. 일부러. 알겠죠? 하나는 실질, 하나는 형식. 오케이. 그다음에 옷 안 옷이 옷 뒤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행정직에서 자주 나왔어요. 행정직 기준으로. 오케이. 위 뜻이 있으니까 음 끝하고 보내줘. 그치? 그래서 뭐가 돼? 꼬 뒤에. 꼬 뒤에 나비가 앉아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알아. 다 하셔야 돼. 뭐가 나올지 몰라. 시험에. 자, 정답은 2번. 할 거나였고. 겹받침 발음이 잘못된 거. 이건 되게 쉬운 문제다. 그치? 하나짜리니까. 여덟. 핫다가 아니죠. 뭐 탈락시켜야 돼? 티으 탈락시키고 뭐 살려야 돼? 리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리을 받침 뒤니까 된소리는 맞아. 뭘로 발음해야 돼? 핫다가 돼야겠지. 그치? 2번이 정답이고. 넓다. 잘했어. 그리고 싫다. 또 역시 추격된 거죠. 맞아? 아,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문제예요. 자, 꽃밭 되게 잘했지. 그쵸? 이거 음 끝 들어가고 된소리되고 얘도 음 끝 들어가고. 맞지? 그래서 꽃밭 잘했어. 을고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피읍 살려야지. 아까 했잖아. 그치? 뭘로 발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읍고가 돼야겠지. 그치? 리을 탈락하고 교체 들어가서 읍고가 돼야 돼. 익지 되게 잘했지? 왜냐하면 리을 기억이야. 그리고 뒤에 뭐가 오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오지 않았으니까 원칙대로 가야지. 그래서 읽지가 아니라 뭐가 돼? 익지. 책은 익지 않았어. 그렇게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익지가 되는 거고. 젊다. 그치? 못 살린 거. 리을 탈락시킨 거야. 젊다. 그치? 그래서 용언의 여간 미음이잖아. 그러니까 된소리 발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젊다가 돼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이에요. 동화의 종류가 다른 거. 가장 기본 문제죠. 못 찾는 거야. 비음하냐? 유음하냐? 그 얘기가 되겠지. 그치? 얘는 뭐가 되지? 종? 노. 비음하. 얘 아까 했던 거. 비읍 맞춤 뒤에 리을이니까 뭐부터 해줘야 돼? 리을부터 먼저 해줘야지. 맞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섭리. 그치? 역시 비음하. 얘는 뭐가 돼? 기역 다음에 리을이니까 니은하고 독립. 맞지? 그래서 독립. 다 비음하. 얘는 뭐가 돼? 전라도가 되니까 얘는 뭐야? 유음하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는 유음하. 얘네들은 다 뭐야? 비음하.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9번 문제예요. 마찬가지야. 동화의 종류예요. 얘 뭘로 발음해요? 유음하 돼서 칼랄이 되고. 얘는요? 한라산. 그치? 이렇게 한라산. 이게 맞는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신라. 그렇지. 신라가 돼요. 자, 아까 했던 거야. 얘는 뭐에다 뭐가 붙은 거야? 2번에다가 료가 붙은 거야. 이러면 유음하가 된다? 비음하가 된다? 비음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는 연음이 되고 비음하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이, 입원, 료에서 넘어가서. 이, 번 하고 뭐가 돼? 료가 돼요. 이번, 료. 그치? 그래서 유음하 얘만 뭐가 돼? 비음하. 됐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돼요. 되셨어. 자, 9번 정답 4번이고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뭐 사와 이렇게 사오는데 초콜릿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제주도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예, 제주도 갔다 왔어. 그래서 초콜릿 주거든. 쌍욕을 해줘서 아주. 술을 사와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할게. 저는 학생들이 뭐 사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예요. 진짜 안 좋아해요. 나 사줄 거 있으면 당신들이나 드셔. 진짜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술 사오면 너무 좋아. 네, 술 사오면 너무 좋아. 작년에 소방 여자애가 합격하면서 저한테 담금주를 갖다 준 거야. 근데 위에다가 뭐라고 써지냐면 교수님, 이거는 한 3개월이 지나야 마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따시면 안 돼요가 되는 거야. 아직 안 먹었긴 안 먹었는데 그 3개월이 너무 힘든 거야. 약간 그 강아지한테 기다려. 강아지 기다려. 강아지 어때요? 지금 계속 나오죠. 알죠? 약간 그 기분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걸 언제 딸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술 사오면 아, 좋아. 그래서 옆에 김재윤 쌤도 김재윤 쌤 모르죠, 여러분? 영어 선생님도 그 분도 같이 술 받거든. 그럼 나 때문에 그래. 네 때문에 내가 술을 받는다고. 좋잖아. 좋아거든, 술. 그 사람 술 가르치고 나거든요. 원래 술 못 먹었어요. 맥주 한 잔 먹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두 병쯤이야. 막 이래요. 내가 아, 남자가 됐어. 막 이러거든요. 맨날 그랬는데 술 원래 못 먹던 사람이에요. 제가 먹였어요, 제가. 자, 그래서 여기가 2번요. 비음하였고요. 10번이에요. 똑같아. 동화 종류. 담력. 그치, 비음하. 침략. 비음하. 강능. 비음하. 얜 뭐가 돼? 광할루. 유음하가 되겠죠. 그치, 광할루입니다. 그래서 얘만 유음하. 정답 4번이에요. 자, 11번이에요. 자, 동화 종류가 다른 거. 기역, 리을이니까 니은 바뀌고 미음하. 맞지? 그래서 뭐가 돼? 망, 논. 얘도 마찬가지. 니은, 비음하. 뭐가 돼? 협력이 되겠죠. 그치? 역시 마찬가지. 비음, 리을이니까 니은, 비음하. 뭐가 되겠어? 금, 뉴가 되는 게 다 뭐예요? 비음하예요. 근데 뚫는, 아까 할른, 훌른 똑같은 얘기죠? 리을, 리을인데 누 탈락시키고, 히으 탈락시키고, 리을 남겼어. 그치? 그럼 얘가 니은이 리을 만나서 뭐 돼야 돼? 유음하가 돼야죠. 그래서 얘는 뚫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음하, 유음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이에요. 역시, 남루니까. 역시 뭘로 발음해? 남루, 남루. 비음하가 되고, 역시 뭐가 돼? 국물, 역시 비음하가 되고, 얘도. 얘는 어문 규정에 없어요. 표준 발음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디귿 받침 뒤야. 그치? 그래서 니은 되고, 비음하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몇 니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몇 니가 되는 거고, 이거 조금 복잡한가? 얘는 뭐가 되냐면 일단 이렇게 된다. 실, 낫, 갓, 이가 되는데, 일단은 실, 낫 해서 뭐 돼서 지금 열기기? 유음하. 그치? 유음하 되고, 다시 티읏은 음 끝 들어가서 뭐가 돼야 돼? 디귿. 그쵸? 디귿 받침 뒤니까 얘 뭘로 발음해야 돼? 된소리. 맞지? 그리고 티, 넘어가서 뭐 돼야 돼? 국외음하. 겁나 복잡하지. 그래서 유음하 됐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됐지, 된소리 됐지. 뭐까지 됐어? 국외음하까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국외음하, 그 다음에 유음하, 된소리, 교체 다 데려간 거야. 어쨌든 여기는 유음하니까 비음하, 유음하. 맞지?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됐죠? 4번입니다. 자, 넘겨야 돼? 13번이에요. 역시 이런 문제. 나머지 현상과 다른 거. 그치? 얘는 의견에다가 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비음하, 유음하? 비음하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돼? 의견, 난. 기억나죠? 그렇지? 작음해는 애들. 얘도 임진에 전쟁 난 거야. 그치? 그래서 임진, 난 해서 비음하. 그쵸? 광할로만 뭐가 돼버리는 거야? 유음하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 2번, 아까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가 뭐다? 유음하가 돼서 3번만 유음하. 나머지는 다 비음하예요. 정답 3번이고요. 자, 14번이에요. 발음이 옳지 않은 거. 얘도 상견에다가 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음하가 되겠어? 비음하가 되겠어? 비음하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상견내가 되는 거야. 상견내가 되는 거야.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못먹은은 띄어쓰기인데 이것도 같이 발음하겠죠. 일단은 디귿은 시옷은 뭘로 바뀌고?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 다음에 미음이니까 뭐 돼야 돼? 니은. 그리고 얘는 형식형태소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넘기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못먹은. 못먹은으로 발음이 되겠죠. 오케이? 됐고. 불놀이는 여러분 얘가 얘랑 만나서 뭐가 돼야 돼? 유음하가 되고 얘는 뭐하고 되고? 넘어가겠지. 그래서 불로리. 오케이? 그래서 유음하가 된 거고 공권력은 여러분 공권하고 이제 력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공권에다가 력이 붙었기 때문에 역시 유음하가 되지 않고 반대로 뭐가 된 거야? 비음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 된 건데 얘가 된소리가 된 거는 사잇소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하고 권. 그래서 공권. 이거는 사잇소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된소리가 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공하고 권인데 한자어인데 울림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권이 된 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다? 사잇소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권력 이거 발음 좀 중요합니다. 되셨지? 공권력이 되는 거고요. 15번이에요. 자, 이번엔 국외음하로 넘어갔어요. 국외음하 아까 말했죠? 무슨 모음에서만? 이 모음에서만. 예외는 형태소 하나. 그리고 실질이면 국외음하가 안 된다고 했죠? 자, 1번. 꽃바 치. 국외음하가 되죠. 꽃바 치. 그쵸? 여긴 뭐 있을까? 구 지. 그렇지. 구지가 있고요. 여긴 뭐 있어요? 해도 지가 있겠지. 근데 여기는요. 애야. 애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돼? 논바 태가 돼야겠지. 그치? 국외음은 안 됩니다. 이 모음만 되니까. 그래서 논바 태 로 발음하는 게 맞아. 정답 4번이고요. 16번도 마찬가지. 자, 국외음하가 일어나지 않는 거. 여기는 뭐 있어? 가 치 가 있고. 요거. 닷혀. 요거 되게 중요한데. 자, 봐봐. 닷히어를 일단 찢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국외음하가 된다고 가르치니까 여모음도 된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여모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얘 지금 모음축이 된 거잖아. 그치? 얘 불렘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닷히어가 된 거야. 됐지? 자, 그럼 다시 디귿하고 히읗이야. 뭐 돼야 돼요? 축약이야. 맞지? 그래서 축약 다 티어야. 됐지? 그러면 다시 티가 이모마서 뭐가 돼야 돼? 국외음하 되겠지? 그치? 그리고 원래 형도 돌리자. 다시 모음축약 해야지. 다, 처. 왜? 이거 아니야? 왜? 왜 이거야? 외워야지. 뭐 외워야 돼? 지어, 찌어, 처는 뭘로 발음한다?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외워야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하면 와, 진짜 아까운 거야. 다 와서 틀린 거야. 그치? 저, 저, 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 안 해요. 뭘로 발음해요? 단모음으로만 발음해요. 그래서 다, 처, 구, 처. 알겠지? 요건 좀 난도 높은 거야. 진짜. 아셨죠?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이중모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처, 로 발음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부, 치, 려면이 되겠지. 그치? 연음에서 부, 치, 려면, 부, 치, 려면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국외음하가 된 거고. 여기 봐봐. 했잖아 아까 했다. 나는 밭이랑 넘어에 살고 있다. 문맥상 얘는 여러분 지금 조사야, 명사야? 명사잖아. 그럼 얘는 국외음하가 되는 거야? 니은 첨가가 되는 거야? 니은 첨가가 되겠지. 그래서 뭘로 발음해? 밭이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정답 4번이에요. 국외음하가 일어나지 않은 거. 그쵸? 미, 다, 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우리 문제 풀이할 때 했는데 미다지가 의문의 면동이 몇 개야? 지금 여기에? 미다지. 국외음하 하나야? 하나야? 뭐요? 추계약? 왜 추계약이야? 탈락이지. 탈락이야, 탈락. 탈락이야. 탈락. 어, 그러네. 쉽지. 뭐하다? 밀다. 닫다. 그래서 얘는 리을 탈락과 국외음하 두 개 들어간 거야. 친구 누구 있을까? 여다지. 그렇지. 여다지. 그치? 미다지, 여다지는 리을 탈락하고 국외음하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탈락과 국외음하 둘 다 들어간 거야. 여다지, 미다지. 되셨지? 그리고 이제 좀 앞질러 가면은 여다지, 미다지하고 여닫다, 미닫다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 이가 붙으면 파생어고. 그치? 여닫다, 미닫다 하면 뭐가 된 거야? 합성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이가 붙으면 파생어야. 여닫이, 미닫이는 파생어고 여닫다, 미닫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야. 접미사 2가 들어간 거니까. 형태 잘 봐야 돼. 정신줄 오면 바로 틀려요. 알겠죠? 끝. 미닫이, 탈락과 국외음하고요. 그래서 미닫이, 바, 취. 그치? 국외음하가 되겠고. 부디,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요? 형태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국외음하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해도지, 쉽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국외음하가 드트, 이모 만나서 드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여기 뭐? 구, 지, 꽃바, 취, 다, 치, 다. 얘는 그냥 뭐야? 연음. 끝으로가 아니라 끄, 트로가 돼야지. 끝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연음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 좌절을 디디고 일어났다. 그런데 디디고도 역시 여기까지. 형태소 몇 개야? 하나예요. 디디고가 형태소는 두 개지만 국외음하와 관련된 형태소는 몇 개야? 하나이기 때문에 국외음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치? 그래서 1번. 그래서 국외음하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디디고 안 되고. 잔디 왜 안 되는 거야? 역시 형태소가 몇 개. 하나니까 안 되는 거야. 혹 이불도 역시 국외음하 돼야 안 돼. 왜 안 돼, 이번에는? 그렇지. 잘했어. 실질 형태소면 국외음하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했지만 니은 첨가, 음 끝, 비음하에서 뭘로 발음해? 혼리불이 되는 거야. 이거, 아까 했던 거. 굿혀. 그치? 굿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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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혀. 아까 닿혀였나, 그치?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축약하고 뭐가 된 거. 국외음하, 모음축약 다 된 겁니다. 되셨어? 그래서 여기가 굿혀 해서 국외음하가 된 거. 정답은 4번이에요. 20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호랑이가 포수에게 잡혔다. 옳지. 와서 하였다. 이게 포인트거든. 축약 안 된 건 몇 번으로 가야 돼? 4번이지. 그치? 이거랑 여러분이 보였다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보였다는 보이었다가 축약된 거죠. 하였다는 여러분 얘는 천천히 갈까? 하다야. 그치? 하다는 뒤에 아어가 붙지 않고 뭐가 붙어? 여가 붙는 무슨 불규칙하는 애야. 여불규칙이에요. 그치? 그럼 여의 과거형이 뭐가 되는 거야? 엿이 되는 거야. 왜? 어의 과거형은 뭐야? 어시잖아. 아의 과거형은 뭐야? 아시잖아. 그치? 어업, 아엿, 아앗, 아앗. 그치? 그럼 여도 마찬가지야. 여불규칙이니까 과거형이 뭐가 된 거 뿐이야. 그냥 엿이 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축약이 아닌 거지. 그치? 근데 머리가 보였다라고 하면 보이었다가 되니까 그때는 뭐가 된 거야? 축약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니까 축약이 안 된 거야. 그럼 1번은 뭐 축약된 거야? 여기는 자음축약도 되고 모음축약도 되는 거지. 잡히었다 하면 모음축약이잖아. 그리고 비읍하고 히읗이니까 뭐가 되겠어? 피읍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자음축약, 모음축약 둘 다 됐고 얘는 뭐하고 뭐? 히읗지, 옳지. 그치? 얘는 뭐가 됐을까? 그럼 오, 아, 서. 와서. 모음축약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잡히었다. 그 다음에 옳지. 오, 아, 서. 이게 다 축약이고 얘는 그냥 과거, 시제일 뿐이에요. 엿. 됐지? 조심해야 돼요.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축약이 일어나지 않은 거. 자, 여기 있다. 문이 뭐하기 전에? 다 치기 전에. 여기는 축약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구개음화. 그치? 축약, 구개음화 다 됐고 여기는 뭐 있어? 만, 타. 맞아요. 네, 니은, 히읗이야. 많다. 축약이고 여기는 많아. 히읗이 뭐 했어? 탈락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많아 해서 뭐야? 히읗이 탈락한 거야. 여기는 탈락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선생님 내일 배요. 아까 했던 얘기지? 못 줄어든 거야. 배어요. 그렇죠. 배어요가 축약된 거야. 잘했어. 정답 3번이에요. 22번이에요. 축약이라는 거 몇 개냐라고 했지. 그치? 정답 2P다. 축약이죠? 자음 축약. 그 다음에 뭐 있어? 집현전. 그치?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축약이잖아. 요거 이제 끝판왕 마지막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로마자 표기법이 있겠지 뭐. 그치? 체언이 축약이 되면 뭐 밝혀 적어야 돼? H. H. 그치? 그래서 집현전은 P 옆에 뭐 있어야 돼? H 있냐 없냐가 유무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체언만. 오케이. 그래서 집현전이고 그리어. 축약이고요. 하얗다 축약이고 국화 축약이고 달타 역시 뭐가 돼? 축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는 일단 몇 개다?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둥근이는 여러분 기본형이 뭘 것 같아? 기본형이 둥글다잖아. 그치? 그럼 누구 사라진 거야? 그렇지. 리을 탈락. 그쵸? 훈련 유음아. 그치? 미다지 아까 얘기했죠? 국외음아와 리을 탈락. 그치? 그 다음에 소나무 역시 리을 탈락. 천천히. 천천히. 담가. 기본형 뭐야? 담그다. 잘했어요. 그래서 의탈락한 거예요. 오케이. 얘는 의탈락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맞춤법으로도 출제가 되잖아. 뭐라고 적으면 틀리지? 담거 하면 틀리는 거야. 친구 누구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잠가. 잠그다. 잠가. 잠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의탈락이야.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탈락이 된 거고 얘는 유음아. 신라. 얘도 유음아. 뭐 되는 거야? 훈련소. 됐지? 축약은 6개. 자 23번. 축약은 일단 여러분 그려 입학 재우다. 재우다가 조금 중요하지. 재우다는 우리가 사동 피동할 때 공부하는 거. 얘 원래 기분이 뭐였을까? 잠을 자다. 자다에다가 이우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재우다가 된 거야. 그래서 축약이에요. 친구들 되게 많지? 모자를 쓰다, 쓰이우다, 씌우다. 그치? 타다, 태우다. 그치? 타다, 태우다. 맞지? 이런 식이 다 이유가 붙는 사동. 오케이? 그래서 다 3개. 축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약은 총 3개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2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 아 이거 안 했지 다. 울다. 활용하면 뭐가 될까? 우니가 되면 리을 탈락이죠. 그치? 짓다는 뭐가 되는 거야? 지어가 되면 뭐 탈락할 수 있어? 시어 탈락. 그치? 시어 탈락할 수 있는 애고. 뱉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뱉다는 그냥 된 소리. 뱉다 밖에 없고. 하였다 아무것도 없죠. 아까 말했지만 축약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낫낫치는 일단 얘 뭘로 바꿔줘야 돼? 디귿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치? 그리고 얘 넘기자 일단은. 그치? 그럼 일단은 1단계가 뭐야 돼? 낫. 나. 티. 됐지? 그 다음에 디귿 니으니까 뭐하고? 비음화 되고. 트이 모 만나서 뭐 되고? 구개음화 되겠죠. 최종 발음 뭐야? 낫. 나. 치.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낫낫이. 됐죠? 자 24번이에요. 방학 숙제로 그림을 그렸다는 뭐가 된 거지? 그 리었다 해서 모음 축약이 된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완성됐다는 뭐가 되는 거야? 되었다. 가 돼서 모음 축약이 되는 거고. 2번에 뭐 보여요? 그렇지. 남겨 남기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맞춰. 뭐 되냐? 맞추어가 돼서 역시 축약이에요. 오후가 되니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다.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고프다니까 의탈락 정도 되겠다. 그치? 축약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어. 자 그 다음 25번이에요.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거. 다달이 갚아야 할 돈이 얼마지? 달 플러스 달 플러스 2. 그치? 친구 누구 있어서 할까요? 네가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는구나 할 때도 역시 리을 탈락. 그쵸? 리을 탈락이고. 그림을 뭐 했다? 그 리었다. 얘는 축약이죠. 그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파람이 부니. 기본형 뭐예요? 불다. 리을 탈락이고. 담가. 방금 했죠. 김치를 담그다. 의탈락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탈락이 안 된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26번이에요. 건물을 지어 어머니께 드려야지. 와 효자다. 기본형 뭐예요? 집다. 그치? 뭐 탈락한 거야? 시옷 탈락한 거예요. 시옷 탈락한 거고요. 가난했던. 아까 했던 거지? 그치? 갓난 신고할 때 그 갓난이야. 동음 탈락이죠? 그래서 니은 탈락이 된 거. 갓난입니다. 갓난. 그 다음에 나왔네. 잠가라. 라고 했어. 그치? 기본형. 잠. 그. 다니까 의탈락된 거예요. 얘는 여러분 기본형이에요. 지금 그치? 쓰다. 이거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입에 쓰어가 되면 뭐가 돼버릴까? 아우 써어가 되겠지. 이러면 뭐 탈락이 될까? 의탈락이 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돼요. 써가 되면 될 텐데 아직 안 했어. 자 정답은 4번이고요. 27번 탈락현상 찾는 거. 우니. 기본형 뭐예요? 울다. 리을 탈락이 되는 거고. 바느질은 왜 우는 거지 뭐. 그치? 바늘 플러스 질이니까 뭐 탈락한 거예요? 리을 탈락한 거죠. 파생어 될 때 탈락한 거고. 남겹기야. 얘는 뭐야? 남기 얻기가 되니까 얘는 뭐 된 거야? 추계약 있죠. 그치? 여기는 추계약입니다. 그리고 다달인 아까 했던 건 달 플러스 달 플러스 2가 돼서 정답 3번. 30번이에요. 자 탈락현상이 안 일어난 건데 아무리 여름이라 치더라도 날씨가 참 덥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번이야. 근데 2번은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퍼져. 이거 중요하잖아. 왜 중요하지? 천천히. 기본형 뭐죠? 푸다예요. 푸다의 뭐가 사라진 거야? 우가 사라졌지. 그래서 얘가 무슨 불규칙이야? 그렇지. 우불규칙이잖아. 우불규칙. 그치? 그래서 여기가 우탈락이 된 우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탈락이 되겠고. 하늘을 나는 연처럼이야. 기본형 뭐죠? 응 날다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리을 탈락이 된 거고. 열심히 써두길 잘했다. 역시 똑같아. 그치? 기본형 뭐야? 쓰다. 그치? 쓰어가 되니까 써가 돼서 우탈락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런 애들 날다 써 이런 애들은 리을 탈락과 의탈락은 규칙 불규칙 규칙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됐지? 자 정답 1번이고요. 29번 탈락이 일어나는 것끼리 묶인 거라고 했어. 그치? 얘는 기본형 긋다. 얘는 짓다. 얘는 낫다. 그치? 아까 낫다. 히읍 받침이 이제 출산하다. 어떤 결과를 낫다가 되는 거고. 이게 병이 낫다. 동생이 형보다 뭐하다. 낫다 할 때 그 시옷 받침에 낫다야. 그래서 야 니가 낫아. 그치? 쟤보다 니가 낫다. 낫아. 할 때 시옷 탈락 된 거야. 그리고 다다리 나나리. 니을 탈락이죠. 정답은 1번. 얘는 다 뭐야 다? 축약이죠. 국화 축약, 노코 축약, 잡히다 축약. 얘는 모음 축약이지. 뭐하다? 누이다. 그렇지. 누이다, 누이다가 돼서 모음 축약. 그치? 마소하고 차돌하고 부삽까지는 탈락이다. 그쵸? 말과 소니까. 그치? 여기가 말소, 찰돌, 불삽이잖아. 그치? 근데 국화는 뭐야? 축약이니까. 얘 때문에 답이 안 됐고. 우짓다는 울고 짓다. 리을 탈락이고. 여닫다도 아까 열고 닫다. 그치? 단여는 단이어잖아. 그치? 단이어 축약이야. 중요한 건 이건데. 학원에 가니? 이거 탈락된 거야 안 된 거야? 탈락된 거? 아까 학원에 가 라고 해서 학원에 가니까 얘도 탈락된 거야. 그치? 가니? 탈락된 거야 안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탈락된 거야 안 된 거야 물어보면 제일 쉬운 거 그냥 보다로 대체를 해봐. 대체가 되면 탈락이 안 된 거야. 봐봐. 책 보니? 돼 안 돼. 되지. 그렇잖아. 아들 자니 공부하니 다 되잖아. 얘는 적절한 어미가 온 거야. 탈락된 어미가 온 게 아니라. 이해 되셨어? 그거야.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해 보는 거야. 대체.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탈락이 된 게 없어. 가니? 보니? 하니? 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탈락이 된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탈락은 우짓다 여닫다 두 가지만. 됐지? 정답은 1번이고요. 30번 경음화가 나타나는 환경이 아닌 거. 아까 내가 설명드렸지? 만난 사람 만날 사람. 그치? 관영상험이 모디는 안 되는 거야? 니은 아니야. 알겠죠? 모디야 리을디야 리을디. 그래서 여기가 만난 사람 만날 사람. 그치? 그래서 여기 니은 오면 안 돼요. 뭐가 와야 돼? 리을이 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니은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리을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용언의 어간 끝소리 니은과 미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명사 명사가 결합해서 복합어가 될 때는 사잇소리 갖는 거야. 사잇소리에서 아까 뭐가 있었어. 된 소리가 있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마지막 한자어 리을 받침디. 이게 이제 발전,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정답 1번이고요. 31번 경험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 국수 갈수록 감고 교과서. 그치? 원래 정답 뭐였을까?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4번이었지. 근데 이제는 뭐야? 정답 없어요. 왜? 못 포함됐으니까. 이거 포함됐거든.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교과목이 아니라 모두 가능해. 교과목. 교과 다 돼요. 효과처럼. 된 소리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이게 답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답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정답은 없는 거고요. 32번 경험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 내적 갈등. 그치? 그 다음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났어요? 여기 뭐? 유리잔. 그치? 이게 13년도 지방지기였나 그랬을 거야. 완전 멘탈 털렸어요. 학생들이. 쌤. 유리잔. 편하잖아요. 빠져. 유리잔이라며요. 어어. 짜증나지. 그치? 유리잔이야. 근데 여러분 소주잔이야 소주잔이야? 소주잔 소주잔. 걔는 소주잔이야. 근데 사이셔 안 붙여. 왜 안 붙일까? 한자어. 한자어. 소주잔. 맥주잔. 안 붙여. 된 소리는 돼요. 알겠지? 외워야 돼. 아까 말하자면 나쁜 새끼라니까 여기. 그래서 유리잔. 된 소리 안 됩니다.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야? 밥을 먹고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좋겠지도 있고. 전화할 깨로 발음하겠죠. 그치? 전화할 깨. 적을 때는 개. 오케이?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33번이에요. 경험화 현상의 조건이 나머지와 다른 거. 별표 한 번 치시고요. 이제 공부했으니까 요거는 푸실 수 있을런가? 책방, 국밥, 꽃밥, 손길 다 된 소리야.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잘했어요. 4번으로 가는 거야. 왜? 아이고야.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단순한 된 소리가 되고. 여기는 어디 포함되는 거야? 사이소리. 잘했어요. 똑같은 문제. 산길, 밤길, 등불, 옆집. 다 된 소리. 그치? 근데 누구만? 얘만? 단순한 된 소리고. 나머지는 어디 포함되는 거야? 사이소리에 포함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지. 되셨어? 자, 그 다음 35번. 발음 문제야, 마른 문제. 그래서 머리말, 요샘말, 순놈, 유리병. 이건 외워야지 뭐. 그치? 유리병. 유리잔이 되는 거니까. 유리병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건 발음. 외우는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36번이에요. 고깃간, 기대값, 귀등, 꼬린말이라고 할 때 역시 여기는 고깃간 맞고. 기대값도 맞고. 귀등도 되고. 요것도 되고. 표준발음 다 몇 개라는 얘기야, 여러분? 두 개. 아까 했잖아. 이거 없을 때 발음이 뭐였어? 고깃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준 거야? 사이소리에 넣어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준발음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마찬가지. 두 개, 두 개. 그치? 자, 외워야죠. 얘는 꼬리말. 발음이 뭐야? 꼬, 리, 말. 니은 덧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적지 않는다? 사이소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말. 알겠지? 그게 얘는 발음과 관련돼서 맞춤법 문제를 낳은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이소 넣어주면 돼, 안 돼요? 아, 혀 깨물었어. 어우, 짜증나. 되게 아프다. 계셨죠? 네, 꼬리말. 오케이. 그래서 적을 때도 꼬리말로 적고 발음도 꼬리말이야. 됐죠? 외우셔야 돼. 정답 4번이고요. 37번이에요. 자, 예산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게 왜 은근히 헷갈리냐면 예산릴이 있거든. 예산릴은 사이소 넣어준단 말이야. 예산릴. 근데 예산말은 안 넣어주는 거야. 말이야. 말. 알겠죠? 그래서 예산릴은 넣어주지만 예산말은 안 넣어줘서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말, 예산말로 발음해서 예산말로 쓰는 거야. 사이소 넣어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아까 했던 거죠? 예산릴은 된다, 안 된다? 얘는 되는 거야. 예산릴. 니은, 니은 덧나거든요. 알겠죠?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둣국. 아까 사이소 넣는 거였고 건넌마을, 나잇값 다 맞는 거야. 됐지? 그다음에 등굣길, 머릿기사, 대표가, 만화가게. 여기서는 뭐해 외워야 될까? 그렇지. 머리기사야. 머리기사. 발음이 머리기사가 되니까 적을 때도 뭘로 적어야 돼? 머리기사로 적어야지 사이소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정답 2번이고요. 39번이에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했어. 1번은 뭐 들어가서? 서울력. 서울력. 그렇죠? 그래서 서울력. 니은 첨가 되고, 유음화 돼서 서울력 된 거예요. 2번에는 뭐가 있을까? 야금, 야금. 이거죠. 그렇죠? 얘는 발음이 두 개다. 연음에서 야금, 야금도 되고, 니은 첨가에서 뭐도 돼? 야금, 야금도 돼요. 오, 다 돼. 표정만 두 개야. 알겠죠? 표정만 두 개가 되는 거고. 검열. 얘는 여러분, 두 가지 되죠. 그렇지? 검열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검열도 되는 거야. 니은 첨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금연은 여러분, 금연. 니은 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 아까 담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도 그냥 뭐가 된다? 금연으로 연음만 되는 거지? 안 돼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 기준이 없어요. 예외.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외우셔야 돼. 아셨지?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고. 40번. 여기도 마찬가지. 안약, 눈약이 되는데.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뭐가 있었냐면, 국립국어연구원에 가끔 댓글을 달면 답글 주잖아. 거기에 답변이 안약, 눈약 했을 때 니은 첨가가 다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답변이 틀릴 때도 많아요. 국립국어연구원에 답변 달아주잖아. 그 답변 믿으면 안 돼요. 일단은 뭘 믿어야 돼? 사전을 믿으셔야 돼요. 사전을. 사전을 찾아보면 안약은 여러분, 그냥 뭘로만 돼 있어? 안약으로만 되어 있어요. 니은 첨가 안 됩니다. 하지만 눈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눈약 해서 뭐가 돼? 니은 첨가가 된다라고 발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출제는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중심으로 봐야 돼? 사전 중심으로 보는 거지, 답변 보시면 안 돼요. 가끔 답변 보면은,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답변은 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전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안약, 눈약 생각하시면 되고, 솔잎도 여러분 역시 니은 첨가되고 유음화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뭐가 돼? 솔잎이 되는 거고, 휘발유는 여러분 휘발성이 강한 기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휘발하고 유가 합쳐진 거니까, 니은 첨가되고, 니은 앞에 리을이니까 뭐까지? 유음화까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휘발유. 그쵸, 휘발유가 된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니은 첨갑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41번이에요. 어, 이게 왜 들어갔냐? 다음 설명에 해당한 낱말 길이가 돼버리는데, 니은 첨가라고 보시면 묶인 거니까, 니은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니라고 꽃잎, 이 정도가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어디 갔어 다? 뭐가 되는 거야? 1번이야? 알겠죠? 여기 왜 이렇게 올라가 있니? 잡스러운 일, 니은 첨가, 비음화, 잡닐. 그쵸? 꽃잎은 뭐가 되는 거야? 꽃 플러스 잎이야. 그럼 일단 얘도 음 끝, 얘도 음 끝. 됐지? 그럼 여러분 꽃잎 합성어고, 뒷말, 이하여유니까, 니은 첨가. 맞지? 그랬을 때 디귿, 니은이니까, 마지막 뭐가 돼? 꽃, 니은. 오케이. 그래서 니은 첨가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막닐, 이것도 니은 첨가 되긴 돼요. 그치? 맨잎도 뭐가 되는 거야? 니은 첨가 되기는 됩니다. 됐지? 정답은 1번이고요. 42번, 니은 첨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맞지 않은 거죠. 꽃이불은 니은 첨가 후 비음화가 일어나서 뭘로 발음한대? 꽃이불. 맞아요. 생강노스는 여기 니은 첨가만 넣으면 된다. 그치? 그럼 생강노스 되겠죠? 맞아요. 자, 서울역도 니은 첨가 이거 맞아요. 한약 외우셔야 돼. 이것도 역시 예외야. 그래서 얘도 한약으로 되지 않고 연음만 돼서 뭘로 발음한다? 한약으로만 발음하게 돼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2주차 거 할까요, 지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자, 첫 주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나 아셨으면은 뭐, 이제, 뭐, 계속 해도 되고, 아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실 분들은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 다음 주까지 뭐 하시면 되는 거고,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는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성어, 그러니까 합성어 파생어하고, 그다음에 형태소기 때문에 그닥 길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천천히 한번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하셨죠?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밴드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거기 네이버 밴드에 승승구가 있어요. 거기다 검색하셔서,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